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마을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정말 드셔야 되는 거금을 주고라도 드시면 좋은 토마토를 소개해 드릴께요 그리고 씨앗 채종에서 모종으로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지금 이 토마토는 제가 머금을 주고 구입을 했답니다 제가 토마토 많이 키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걸 샀냐구요 저는 사실 토마토를 사먹진 않습니다 1년에 한번 토마토 심어 가지고 따먹는 재미로 제가 이제 토마토를 키워서 먹고 있는데요 저는 1년에 한번도 토마토를 사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금을 주고 이거를 샀답니다 토마토는 꼭 먹어야 되는 토마토 인데요 TY 시스팬 황금방울토마토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몰랐는데 구독자님께서 TY 시스팬 토마토를 한번 키워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팔지 않으니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토마토가 있었더라구요 한 2년 전에 TV 방송에도 나왔더군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게 색깔은 황금 토마토 인데 약간 주황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빨간색은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주황빛입니다 반짝반짝 하니 이 토마토는 왜 먹어야 되는가 자 그동안 여러분 이 방울토마토 사셔가지고 씻어서 그냥 드셨죠 이거를 열을 가해 가지고 기름에 뽑거나 또 뭐 뜨거운 물에 넣다가 꺼내서 드시는 분은 없었죠 그런데 이 토마토는 열을 가해야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을 시스라이코펜으로 바꿔준다고 해요 그래야 제대로 섭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귀찮아서 그냥 먹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협에서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기능성 토마토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먹어도 시스라이코펜 성분을 다량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기능성 토마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이걸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뭘 키우는 사람이니까 이걸 키워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유기농으로 100%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모종을 알아봤습니다 모종을 알아봤는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씨앗이라도 심자 하고 씨앗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없더라구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씨앗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심어야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주문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었구요 심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싹이 텄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만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최종 해놨다가 이제 다른거 다 그냥 하고 이거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먹고 제가 이만큼 남겨놨습니다 이거 얼마에 샀냐구요? 이제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인터넷으로 구매했구요 처음에 그 검색란에 황금대추방울토마토 검색을 하시면 여러가지가 뜹니다 여러가지가 뜨는데 거기에 또 보시면 농협 황금대추방울토마토라고 뜨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박스에 이렇게 써있어서 왔구요 이게 4번과입니다 4번과인데 여기 보시면 2kg죠 2kg에 13,500원 줬구요 꼭 농협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혹시 농협 하나로 맡은 데에서 판다고 하니까 가보셔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구매하셔도 되구요 제가 여지껏 살면서 토마토를 이렇게 사본건 처음입니다 토마토를 잘라야 되겠죠? 또 그냥 여기다 잘려면 또 기겁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바닥에 놓고 자르겠습니다 이 토마토의 시스라이코펜 성분은 암 예방도 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산화방지제라고 해요 두뇌도 좋고 눈, 심장, 고혈압, 뼈 여러군데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꼭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토마토가 익어가는 계절에는 의사들의 얼굴이 노을해진다고 그러죠 씨앗 보이시나요 여러분? 씨앗이 많이 들어있네요 색깔이 아주 예쁘죠? 이 씨앗이 여러분 제가 씨앗을 구매를 못했는데 인터넷에 나와있는거 보니까 이거 천잎 천잎이라는 말은 이 씨앗이 천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55,000원에서 45,000원으로 내렸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거죠? 사서 먹으면 되는걸 여기 나온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섯포트는 씨앗을 씻어서 파종을 했고요 한포트는 그냥 씻지 않고 파종했습니다 지금 다섯포트 심은거에서 두포트만 아침에 보니까 낫더라구요 어제까지도 낫지 않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초록초록한거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보이겠네요 여긴 아직도 씨앗이 붙어있네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올라왔답니다 제가 날마다 물주고 들여다보았는데요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한개씩 옮겨 심으실 때는 이 젓가락으로 깊게 파가지고 옮겨 심으시면 되겠죠 흙까지 같이 이 상태로 계속 다 키울 순 없으니까 어릴때 옮겨 심어 놓으면 뿌리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답니다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뿌리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옮겨 심어서 그늘에 한 3일정도 놔두셨다가 햇빛에 놓으셔야 되겠죠 요거는 씻지 않고 그냥 파종 한겁니다 결론은 씻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파종해서 일주일 된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게 더 빨리 날지 몰라서 제가 이거는 씨앗만 여기 키친다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뿌려줬습니다 여기 뿌리난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꼭 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작게 뿌리입니다 뿌리 올챙이처럼 물속에 올챙이 보신적 있으신가요? 올챙이 새끼처럼 이렇게 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긴 나네요 근데 더울때는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법은 처음에 해봤는데 그냥 상터에 심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났네요 올챙이처럼 여기다 씨앗 해가지고 이렇게 키친타올 덮어서 새싹 키우듯이 이렇게 해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물을 뿌려줬는데요 낮에는 말라버리더라구요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처음 해봤는데 자 이제 최종을 해서 씻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살살 한번 눌러주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씨앗은 그 씨앗 크기의 1.5배에서 2배 정도 깊이로 심어야 되는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씨앗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나는 것 같아요 덕에만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씨앗이 묻어있죠? 자 한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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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이 여기 있습니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다시 해야되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탁탁 때리면 씨앗이 떨어진거 보이시죠?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흙을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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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면 날아가니까 제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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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은 제가 물을 넣어서 상톤을 살짝 반죽해 놔야하는거 알고 계시죠? 이정도 살짝 부스러지는 정도 항상 상톤은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됩니다 마른 상토 분갈이 할때 랑 쓰면 물이 물을 줘도 밑에까지 잘 스며들지 않는 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을 주셔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거의 여름 날씨죠 온도가 그래서 씨앗을 바종 하실때 이제 오후에 한 4 5시 넘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한낮에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물을 주어서 햇빛이 잘 들 위치에 놔주시면 되겠죠 햇빛이 있어야 씨앗이 발화가 되고 웃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햇빛에 놓으시면 이렇게 예쁘게 빛이 든답니다 최소한 햇빛이 서너시간 이상은 들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자 이들을 옥상에서 그냥 옥상에 올려놨는데요 이제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옥상이 조금 덜 뜨는 1층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햇빛 잘 들게 해주시고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물을 몇 번 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람이 또 많이 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아침저녁으로 주었고요 흙이 말라 버리기 때문에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낮에는 물 주시지 말고 한낮에도 마르면 물을 주셔야 되겠지만 물을 주고 그늘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잘 살펴보셔서 마르면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만에 이렇게 걷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면 안되고 하나만 남겨 둬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웃에 이제 번식시켜서 나눠줘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토마토를 이거 아까우니까 최종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씨앗을 빼가지고 깨끗한 걸로 이렇게 빼서 요거는 드셔야 되겠죠 버리지 말고 비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종한 거를 여러 개 최종 하셔가지고 철망 있죠 철망 주방에서 쓰는 철망에 해서 씻어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늘에서 말려서 잘 보관하셨다가 그늘에 잘 말리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잘 싸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한 2월 말이나 3월 되자마자 얼른 심어가지고 내년에 노종을 또 키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몸에 정말 좋은 TYC스팬 황금 방울 토마토 많이 키워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